안녕하세요 오늘은 킬로그램 마켓에서 토마토와 사과를 협찬 받게 되었습니다 정말 신선한 제품들이구요 일단은 세척을 한번 먼저 해주기 위해서 사과를 물에다 넣고 깨끗하게 한번 씻어 주겠습니다 사과를 만졌을 때 느낌 자체는 과욕이 정말 단단하다 너무 느낌이 너무 좋아서 어 괜찮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구요 그 다음에 이렇게 키친타올로다가 사과의 물기를 깨끗하게 제거해 주었습니다 두번째는 토마토를 이제 깨끗하게 물에다 씻어 주었구요 토마토를 만졌을 때도 정말 탱글탱글 하다라는 느낌 자체가 많아서 너무나도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사과를 한번 얇게 썰어서 저희가 만들어 보려고 하는 요리는 바로 사과 샐러드거든요 일단 자체가 사과를 커팅 했을 때 그 당분 자체 달달한 향 자체가 너무나도 좋았구요 추가로 이제 플레이팅을 할 때 접시에다가 샐러드를 하나씩 옮겨서 담았습니다 사과 샐러드의 조합은 거의 뭐 완벽한 조합이죠 그 플레이팅을 할 때도 사과의 당분 냄새가 너무나도 좋아서 당도가 굉장히 좋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구요 이제 사과를 커팅해서 하나씩 올렸습니다 그 한입 크기로다가 만든 이유는 먹기 편하게 이제 그렇기 때문에 사과를 한입 크기로 만들었구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다가는 천혜향을 넣어서 어 약간 플레이팅을 했을 때 돋보이는 모습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제 그 위에다가는 감식초로다가 만든 이 소스를 살짝 뿌려서 새콤달콤한 맛을 추가적으로 다 냈구요 일단 이렇게 완성된 샐러드를 볼 때 비주얼 자체가 상당히 괜찮다라는 느낌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자 토마토로다가 이제 만들려고 하는 요리는 바로 샌드위치거든요 그 정말 토마토 자체가 신선해서 만졌을 때 느낌 자체가 너무나도 좋았던 것 같구요 일단 첫번째로 후라이팬 위에다가 빵을 먼저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빵하고 토마토 그리고 야채만 추가해도 사실 소스 조금 추가해서 먹었을 때는 정말 맛있거든요 그리고 토마토 같은 경우에는 약간 두툼한 크기로다가 커팅을 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런 이유는 토마토 자체를 먹었을 때 그 씻는 식감이죠 식감 자체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걸 추천드리구요 그 다음에는 스파게티 소스를 일단 그 구워진 빵에다가 천천히 발라주신 다음에 양상추를 올리고 그 다음에 토마토를 하나씩 올려주시면 됩니다 양상추하고 토마토를 같이 이렇게 먹으면은 그 아삭한 식감 자체가 더 증가가 되기 때문에 너무나도 좋구요 전 추가로 마요네즈하고 고기 패티를 올려서 이 완성된 샌드위치를 만들었습니다 샌드위치 자체는 느낌이 약간 토스트 같기도 하지만 그 폭신폭신 하다는 느낌이 너무나도 많았구요 그 다음에 토마토의 그 아삭한 식감 때문에 빵은 우유 식빵을 사용했습니다 자 이렇게 영상에서 보면은 저는 두가지를 만들었구요 어 두가지 모두 비주얼 자체가 너무 좋아서 빨리 먹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남은 토마토를 가지고는 무엇을 만들어 볼까 라고 생각이 들다가 저는 개인적으로 토마토 주스를 좀 좋아하는 편이라서 일단 믹서기에다가 넣고 토마토 주스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토마토를 그 물 없이 그냥 토마토만 넣어가지고 믹서기에다가 갈았을 때 느낌 자체는 굉장히 걸쭉하고 진하다 토마토 과육 자체 안에 그 수분이나 그런게 너무나도 많이 들어있던 것 같아서 너무 좋은 것 같구요 그 다음에 남은 사과로다가는 저는 휴롬에다 넣고 사과 원액만을 좀 느껴보고 싶어서 사과 주스를 만들었습니다 그 사과 안에도 정말 많은 수분양이 들어있어서 그런지 이렇게 주스를 만들었을 때도 너무나도 좋았던 것 같구요 그 특히나 사과의 당도가 너무 좋아서 그 당분 때문에 더 빨리 먹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일단 완성된 이 요리들을 한번 먹어보도록 할 건데요 첫번째 먹었던 것은 이 사과가 들어가 있는 샐러드를 먹었습니다 사과가 들어간 샐러드를 먹었을 때 느낌은 그 아삭한 식감도 좋았고 얇게 커팅을 했지만 그 입안에서 감도는 그 당분의 냄새와 그 다음에 씹히는 이 식감 자체가 굉장히 괜찮았던 것 같구요 그 다음에 토마토 주스를 이제 한입 먹었을 때 느낌은 토마토 자체의 그 알갱이죠 알갱이들이 조금씩 덜 갈린 상태로 남아있었는데 씹히는 식감도 좋았고 그 다음에 토마토의 그 향긋한 향도 굉장히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샌드위치 형태로 만들어 놓은 이 빵과 토마토를 한입 먹었을 때 느낌은 그 아삭한 식감이죠 아삭한 식감이 정말 좋았고 토마토가 들어가 있어서 그런지 왠지 더 프레쉬한 느낌으로 다 먹을 수가 있어서 아침에 간편하게 하나씩 만들어서 먹기에도 괜찮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구요 계속 먹다 보니까 정말 너무 맛있어서 자주 만들어서 먹으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휴롬에 갈은 사과주스를 먹었는데 정말 프레쉬하고 그 사과의 당도가 너무나도 높아서 굉장히 신선했던 것 같구요 킬로그램 마켓에서 판매하는 과일은 너무나도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.